개혁들 성공하라! 개혁들 성공하라! 개혁들 성공하라! 이 사람의 정보는 달인 된 것을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시오? 네! 이 분을 취했습니다. 한해 enroll도 취재합니다. 전해! 기강! 전해! 기강! 전해! 기강! 김관진 안보실장 간첩 이병호 국정원장 간첩 김순환 검찰총장 간첩 이 세 마리가 회의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것들을 때려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? 그래서 여기 계엄령을 선포하라 좀 다 들어봐 주십시오. 계엄령을 선포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 세 번 외치고 물러나겠습니다. 다 같이 시작! 계엄령을 선포하라! 쌍초리 활력함사 대한민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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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리보호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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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한민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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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한민